네 여보세요 오케이 오야 리스트링이야 맞디 먼저 리스트링이야 맞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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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자 오케이 자 잘 들려요 자 그러면은 잘했어요 자 아이유씨 다음 3번 어 3 음 오케이 아이유씨 잘했어요 다음 3번 자 레알리자씨 네 네 자 좀 더 디밭자 디아르티칸 먼저 해보세요 네 좀 더 데우더 pelajar 응 일자 membaca 응 응 응 응 오케이 자, 그럼 자, 레알리자씨가, 아 음 그리안 배에, Kiki씨가 배에 한 번 해보세요 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요? 뭐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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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몇 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몇 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응 다음 아홉 시에 시작해요 아르티냐 그렇죠 다음 몇 시에 수업이 끝나요? 몇 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오후 12시 50분에 50분에 끝나요 오후 12시 50분에 끝나요 아르티냐 잠 12시 50분에 그렇죠 다음 일요일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pada hari Minggu biasanya melakukan apa? 일요일에는 보통 바로 청소하다 청소 이 Minggu biasanya saya bersih-bersih 그렇죠 청소합니다 아 청소해요 그렇죠 비하사사 벌었다니야 등양까 니까 자반주가 바뀐 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리얼리자씨 키키씨 자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인기씨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기씨 안녕하세요 오늘 조르단씨는 어디에 있어요? 조르단 디마나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요 네 자 인기씨 배 나빌라씨 실례깐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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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어요 알았느냐 리스프라를 잘하나 오케이 다음 배 나빌라씨 한국말 배워요 배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암 몇 시에 소음을 시작해요? 답안이 무라이 몇 시에 잠 버라파? 수어 글라스 잠 버라파 다음 나빌라 뱀 아르티냐 잠 버라파 잠 버라파 다음 몇 시에 소음이 되네요 끝나요 끝나요 답안 클래스 사이 오케이 배 오후 12시 15분에 하나요 잠 버라클라 5분에 그렇죠 다음 이로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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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오셀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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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티냐 아르티냐 1 하루 생강 음 멀akukan apa? 보통? biasanya biasanya melakukan apa? 음, B 나빌라 씨는 보통 일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나빌라 씨는 보통 일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일요일에는 공부해요. 공부해요.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학생. 좋은 학생이에요. 일요일에 공부해요. 네. 인기 씨는 일요일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일요일에는 보통 배워요. 텔레비전을 봐요. 그래요. 한국 방송 프로그램 코레아. 시아랑 코레아? 시아랑 인도네시아. 네. 그래요. 오케이. 잘했어요. 나빌라 씨. 인기 씨. 다음. 브리기타 씨. 브리기타 씨? 안 들리나 보다. 그러면은 자, 룰루 씨. 네, 장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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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에서 아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아는 건가요? 일어나다가. 알아디냐? 네. 방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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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다, 자다. 자다, 자다. 자다, 자다, 자다. 다음. 이를 잤다. 이를 잤다. 이를 잤다. 이 기기에요. 기기. 문고속기기. 문고속기기. 세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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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잤다. 네. 네. 다음. 네. 숙제하다. 숙제하다. 아빠. 문고속기. 숙제 빼야라. 다음. 문고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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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들 청소하다. 문고속기. 여기 있어요. 청소합니다. 버릇이 버릇이. 버릇이 버릇이. 다음. 목욕하다. 목욕하다. 마리. 다음. idag. tuck mettre throatch procuro다 . 빠르. ennхраз하리라는 component? 인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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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turbulent 다음 퀴근하다 pulang 다음 다음, 보다, 모노똥, 다음, 익사, 다음, 배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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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블라자, 오케이, 네, 수고했어요, 오케이, 자,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지훈, 수빈, 준영, 한번 해봅시다, 자, 프리스찔라씨, 네, 선생님, 네, 한번 해보세요, 지훈씨가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는 방을 청소해요, 오케이, 다음, 1번 지훈씨가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는 읽어요, 아, 책을 읽어요, 그렇죠, 오케이, 3번 지훈씨가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는 목격해요, 그렇죠, 자, 수빈, 수빈씨는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는 일어나요, 그렇죠, 수빈씨가 무엇을 합니까? 2번, 세수해요, 그렇죠, 3번, 수빈씨가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는 출근해요, 그렇죠, 출근해요, 다음, 준영, 준영씨가 무엇을 합니까? 3번, 준영씨는 텔레비전을 봐요, 그렇죠, 2번, 준영씨가 무엇을 합니까? 준영씨는 숙취해요, 그렇죠, 3번, 준영씨는 무엇을 합니까? 준영씨는 자요, 그렇죠, 잘했어요, 박우스스깔리, 그래서, 자, 네, 준영씨, 준영씨가, 깔아버라타니안야, 박게 가, 자, 반주가 박게 가야, 그래서, 준영씨가 무엇을 합니까? 준영씨가, 잡니다, 깔아버라타니안야, 은, 아, 다운, 은, 자, 반주가 박게 은, 는, 준영씨는 무엇을 합니까? 준영씨는 숙취합니다, 비하사사 묵기고디, 자, 반주가 박게 은, 는, 준영씨는 무엇을 합니까? 자, 여기 숙취,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숙취, 쟤, 닉다수스, 야이, 깔라오, 뒤댑판다, 아, 다 복할, 아, 아타오, 오, 아이오, 그 무디양 복할, 슬라인 복할 아타오오, 복할 스무와, 슬라인, 아오, 어이오, 은, 어요, 은, 어요, 은, 어요, 은, 어이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자 뒷걸이 잠깐 둘로 그분의 디아블리 포토 그분은 디 보스팅 업로드 양 디 기림레왓 밴드 양 자 다음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누리씨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례한 아필 민준 시카 세수에오 아르티나 민준 시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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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음 민준 음 음 음 네 민준 시카 세수에오 음 야 민준 음 오케이 다음 너머로 2번 2번 음 유진씨가 음 친구를 음 음 아니요 음 음 아니요 아니요 유진씨 친구를 음 친구를 띠다 버릇도무 저 친구를 안 어 친구를 안 안 만나요 그렇죠 저 띠다 버릇도무 그만 그쵸 오케이 다음 3번 4번 무리씨 미 미 미준씨가 음 목격 목격 해요 음 네 미준씨가 목격 해요 음 음 4번 4번 유진씨가 텔레비션을 와요 오케이 아니요 아 아 유진씨가 음 텔레비션 안 안 와요 안 봐요 먼바자 붙고 책을 어 읽어요 어 음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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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르디깐 자 4번 아르디깐 해보세요 음 아 아 유진이 티비 음 유진이 잘했어요 자 다음 에 가다 봅시다 에 가다 가다 버리기 에 그 그 그 에 가다 에 가다 오케이 어 라일리씨 수다 sampe 네 그래요 오케이 자 학교 가다 학교에 가요 그쵸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에 아르디냐 끄 자 브리스찔라씨 네 선생님 네 자 1번 2번 해보세요 1번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 뭐예요 아 버릇빠가 아 버릇빠스 그쵸 다음 2번 집에 와요 집에 와요 아르디냐 그쵸 다다다니끄가 롸아 그쵸 3번 수용장 다니어요 수용장에 다녀요 다녀요 아르디냐 음 수영장에 다녀요. 다음 4번 그렇죠. 알았느냐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안. 안은 어렵지 않아요. 1번, 2번 해봅시다. 아베 봅시다. 자, 푸트리씨 푸트리씨 안들리나 보다. 자, 리얼리자씨 네, 선생님. 아베.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제가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그렇죠. 자, 1번. 1번. 일곱 시에 일어나요? 까무 방문잠도주? 아니요. 일곱 시에 안 일어나요. 방문잠도주. 그렇죠. 2번. 2번. 한국 대학 교회에서 다녀요? 대학 교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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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우니버리스다 3번 오케이 다음 3번 학교에서 누구에요? 어? 어? 레알이자 아? 저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요 학교에 비한 방학에서 God을 배워요 اس구가 안 배워요 그렇죠 다음 4번 일요일에 청소를 해요 앞으로는 어떨까? 아름다운 일요일에 청소를 안 해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 5번. 5번. 아침에 목격해요? 빨라 빨라니, 사마지? 아니요. 아침에 목격 안해요. 빨라 빨라니. 오케이. 그래요. 잘했어요. 네. 네. 자, 다음 2번 봅시다. 학교 8시 30분. 학교 가다. 8시 30분에 학교에 가요. 자, 에 디디빨이니 빠다. 그렇죠. 에 가요 에이니 끔. 8시 30분에 학교에 가요. 4시 30분에 학교에 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스카르 씨. 네. 1번 해보세요. 4시 30분에 학교에서 어, 침대에서 일어나요. inspections일어나요? 아 아르디냐?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누리씨 어 마이크 좀 잠깐 꺼주세요 아 오케이 고마워요 다음 2번 자 스카라씨 어 여덟시 어 여덟시에 집 집에서 세수하요 해요 세수해요 네 여덟시 여덟시 집으로만 집으로만 아 주치무카 범바수 그렇죠 주치무카 루마 어 오케이 잘했어요 스카라씨 네 다음 3번 스테파니씨 선생님 선생님 블룸빠르나 등알 수하라 스테파니씨 어허 어떡하냐 오케이 자 키키씨 네 선생님 자 해보세요 한번 3번 학생 학교에서 한국 한국 한국말이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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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아랫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배우 배우 한국어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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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번 학교에서 식당에서 한시에 오후 컨 urgency 한해 오후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녁 월가 5시 왜 이러냐 도대체 음 음 다음 자 브리스찔라씨 정우 레알리자씨 신타 먼저 해보세요 신타 신타 신이 보통 요치에 일어나요 음 아르티냐 음 신가 신가 요치에 일어나요 음 보통 일곱 시에 일어나요 정우신이 요치에 일어나요 음 요치에 일어나요 일곱 시에 음 일어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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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는 아침에 10분으로 해요. 몇 개 학교에 가요. 제가 면세가 모르는 거에요. 8시 30분에 가요. 정우. 학교에서 요지 예수업이 시작해요. 정우. 정우. 몇 시에 수업이 끝나요. 정우.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요. 정우. 잘했어요. 1번. 키키씨. 정우. 신타. 정우씨는 몇 시에 무얼해요? 신타씨는 몇 시에 뭘해요? 한번 해보세요. 정우. 정우. 7시에. 정우. 정우. 일어나요. 다음. 정우. 정우. 8시 반에. 정우. 8시 반에. 8시 반에.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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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그렇죠. 학교에 가요. 그 다음에. 자 신타. 아무 밑에. 응. 신타. 시작해요. 아빠. 뭘 시작해요? 널도 생각해요. 수업을 시작해요. 아빠. 그렇죠. 다음. 1시에. 다음. 1시에. 신타지는 수업이 끝나요. 그렇죠. 1시에. 수업이 끝나요. 오케이. 2번 키키씨 키키씨는 운동을 좋아합니까? 키키씨는 운동을 안좋아해요 키키씨도 운동을 좋아합니까?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키키씨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오케이. 오돗오돗냐. 오이야. 벗사리벗사리야. 오케이. 자 아니에요. 네. 오케이. 자 다음 여기 3번은 다음 시간에 우리 수요일에 수요일 할텐데 선생님이 숙제 AD 지다씨. 그 무디야 유진 아유씨. 자 배속 하리 라부 수요일 디바짜 디아르트칸. 지다씨 아유씨. 알겠죠? 에디 지다 유진 아유. 베리야의 운뚝 지다사마 아유. 그 다음에 자 1번 2번 3번 이니 자 라일리시. 베르. 1번 2번 3번 베르 운뚝 라일리시. 다음 4번 스무아냐. 이니 스무아냐. 디아르티칸 룰루. 룰루시. 알겠죠? 룰루시 숙제예요. 이니 베르 운뚝 룰루시. 이니 디바짜 디아르티칸. 네.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나빌라시. 베르 나빌라시. 알겠죠? 자 그러면 5번까지구나. 5번까지. 이니 나빌라시. 베르 나빌라.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부꾸라띠한 끝나면 말하기 해봅시다. 하리 라부 수다슬르사이 부꾸라띠한 기타 마수크 버르비짜라.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래요.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에 만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